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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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 쿨링이 아주 좋아요. 전면 메쉬이다 보니까 또 여름때 불... 아! 아주 쿨링이 시원합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테렉 i5-1400, 6코어 12스레드의 물리적인 스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뿐만 아니라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에너맥스의 리키텍2, 240도 ARGB 준비를 했지 않겠습니까? 가성비 좋아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혁신적인 삼성전자의 시금치 램 16GB 준비. 했습니다. 마더보드 같은 경우에는 에이수스의 프라임 B460M, 그래픽카드 ROG,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즈, 스트릭스, 라데온. 아... 왜 이렇게 그래픽카드 모델명이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SSD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 디지털의 WD 블루 500GB를 준비했습니다. 파워 FSP의 하이퍼K 600W, 80PLUS, 스탠다드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헤드셋도 있어요. 맥스엘리트에서 나온 게이밍 헤드셋 저희가 다 포함해서 또 하나, 또 이 모니터도 준비를 했는데 27인치 FHD 모니터라고 합니다. 이 퀘이사존 스폰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블루웨이트에 관객이 쓸 건데요. 하지만 또 FHD 75Hz 고주사율 모니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이 총 합해서 123만 원에 달하는 게이밍 P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PC, 우리 퀘이사존 회원, 루이브룸 회원이 당첨되셨는데 자, 박수 한 번 주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빨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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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